배우 장서희가 가수 이찬원의 열혈패님을 인증했습니다. 장서희는 3일 방송된 SBS 파워 FM 김영철의 파워 FM에 출연해 6년 만에 스킬린 복귀작 독친을 소개했는데요. 이 방송에서 장서희는 얼마 전에 예능 프로그램을 같이 했다. 너무 바른 생활 청년이고 젊은 친구가 어릴 때부터 트로트를 하는 모습을 좋게 봤다. 저도 아역배우 출신이라 공감되는 부분들이 있더라며 꿀이 뚝뚝 떨어지는 편심을 드러냈습니다. 감사합니다.